좋았어. 근데 살이 쪄서 장갑이 안 들어가, 저 탄력이 좋은데. 다이어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살이 쪄서 장갑이 안 들어가네, 진짜. 자, 토마토 4개씩. 여기 손님 맛에도 청소하게 하시네. 코리마켓은 모르겠고 저 다 가면 먹으러 가고 싶어. 예, 예. 포도 맛있네. 포도 맛있네. 아, 저렇게. 우와. 좋았어, 좋았어. 색감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이거 봐, 느낌 있게 딱. 아니, 내 손님 저때가 너무 좋네. 우리 집에 오면 다 그냥 안 하니까. 저 사람이야. 조그맨은요. 여유가 생겨요. 입도 열리면서 지갑도 열리고. 그래서 없는 것도요. 딱 사게 돼. 지갑이 열리는 거잖아. 저기 가있지? 너무 낚이는 거여서. 어... 어, 맞아, 조준하고 싶어. 몰라, 조준하고 싶어. 조준하고 싶어. 다시 가져왔어. 전화 왔더라고요. 달라고요. 달라고요. 그냥 플리마켓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.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. 저 다 뺏었대요. 그럼 또 뺏었대요. 빌려달라고 한 거죠. 돼요, 돼요. 갖고 왔어요? 자, 얼장님 아쉬워할까 봐 돌려드리려고 갖고 왔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, 얼장님! 이것도 안 팔린 거야? 안 팔린 거야, 심지어는? 이거는 가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? 아니고, 자, 본인 거니까 바지 가져가세요. 아, 왜, 왜. 뭘 또 입어봐. 입고 해, 입고 해. 다시 주인한테 왔잖아요. 그럼. 아유, 세상에. 잘 어울린다. 멋있다. 옛날에 그 현금 박지라고 있었어. 그래, 멋스러웠다. 멋스러워. 좋네. 어우, 멋있는. 분해나 보여. 분해, 분해하기도 하고 좀. 왕소자가 따로 와. 아, 그년만에 자고 있네.